이번 주 수요일에 7시 수업입니다. 알았지? 잊지 마시고. 근데 몇 시까지 말아?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야. 다음 시요. 다음 시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오늘 단어 너네 다 통과했다. 예. 오늘 단어 시험 보고 하시고. 오늘 단어 시험 볼 수 있겠지? 무슨 단어? 외운용인데. 이제 외운용인데. 어. 오늘 한 번만 봐봐. 알았지? 첫 시험이라도 그래도 한 번 봐봐야 돼. 그냥 보여줄까 오늘은? 아니. 괜찮아? 오 이거. 부분이 휴일 텐데. 아 진짜 너무 간다롭게.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하면은? 아. 분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와. 근데 빠지면 안 돼서. 다 틀렸어. 엄마. 빠지면 안 돼. 진짜 빠지면 안 돼. 뭐가 다 틀려? 지금 이거? 네. 아니. 그때 무충 안 들었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수업인데 왜 틀려? 모르겠어요. 아. 답답하다. 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아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저기. 더멀더멀구 뒤에 보면. 아까 우리 방금 채점한 거. 그것도 시험 나옵니다. 알았지? 틀린 것도 한 번 다시 보세요. 아. 오늘 지금 방금 채점한 거 있잖아. 허수여. 얘도 시험 낼 거야. 보세요. 꼭 보셔야 돼. 알았지? 답만 외우면 진짜 후회할 거예요. 그냥 답 문장이 진짜 바쁜 거 같아. 선생님. 그 유튜브 온라인에서 있잖아요. 다시 봐도 돼요? 다시 봐도 돼. 다시 봐도 돼. 아니. 굉장히 많이 심각해요. 아니. 동부에 대한 일정이. 옛날보다 진짜 많이. 아니. 진짜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한 거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 아니. 웬만한 것 같지 못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좋았습니다. 준혁이 때문입니다. 준혁이 잘 보려고. 네. 자. 분사 부분 할 건데. 내가 이거를 왜 특강해놨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주에도. 두 번 수업했지. 오늘도 하고. 이번 주 수요일이 월요일 텐데 그 다음에 3월 6일 날 고충태도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이걸 왜 넣었냐면 진짜 중요해! 그리고 개어려워 예전에 정당 선생님이 있었거든 정당 선생님 수업할 때 군사공은 다 건너뛰지 그랬어요? 어 건너뛰어 아까 애들도 그렇더라고 이거요? 그거 어떻게 기억해 줘?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전책도 그렇고 그래마와 아이스도 그렇고 군사공은 다 건너뛰어 아니 이거? 군사공 아니에요 이거? 군사공은 군사공은? 군사공은? 군사공은 뭐죠? 아 됐어 됐어 아니 알았어 알았어 다 건너뛰고 다 들었어 앞에 반은 똑같이 나갔어 군사공은 건너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그래 너무 어려워서 건너뛰거든 근데 우리는 인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인재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중3 때 시험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내래 계속 나오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줄게 진짜 어렵지만 정말 쉽게 생각할게 오늘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집중만 하고 눈만 뜨고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하다보면 아까 말한 애들도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어렵다면서 되게 쉬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내가 개 잘 가르치는데 너네 분사는 뭐예요? 분사 모른 줄 알아요? 분사는? 어 모르면 모른다 이 사람? 몰라요 어 몰라요 분사는 뭐니 얘들아? 몰라요 앞에 있는? 명 명자를 꾸며주는 거 분사랑 왔다고 어? 앞에 있는 명자를 꾸며주는 거 분사랑 왔다고 분자 꾸밀 분자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 보세요 아맨 웨어링 캠 해서 모자를 쓰고 있는 그래서 웨어링이 무슨 뜻? 쓰고 있는 남자야 오케이? 어? 이해되니? 자 브로큰 펜 해서 깨진 펜 깨진 브로큰이 분사입니다 거부 분사 야 이해되니? 용진 드링킹 커피 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용진 드링킹이 현재 분사 야 전자분사 9세 이제 알아야지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진짜 큰일 납니다 괜찮아 다음 문법책 할 때 내가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줍니다 진짜라 진짜 오케이 보세요 근데 우리 분사문 먼저 할게 그러면 분사 모른다 쳐도 괜찮아 오케이 분사문 할게 자 1번 분사 구문이 나와서 얘는 분사랑 분사랑 전혀 다릅니다 그냥 아예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해요 따라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분사 분사 구문 크게 분사와 분사 구문은 다른 색기 기억하세요 알았지? 물론 다음 책에 분사구문 나오면 똑같이 해석해 해석해줄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수업 못듣는 사람 정말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보세요 봐봐 분사구문을 왜 쓰는지 알려줄게 귀찮아서 쓰는게 분사구문입니다 왜요? 어 이 얘기를 그 어떤 선생님도 해주잖아 진짜 귀찮아서 쓰는게 분사구문인데 어떤 선생님도 해주잖아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봐봐 봐봐 나는 음악을 듣는다 문법적 오류인연구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병신같이 자 너 한국말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를요? 이거 지금 나는 걔를 몰때 나는 음악을 듣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 나는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다 이게 자연스럽지 형 걔도 너 한번 해봐 너는 똥살때 너는 핸드폰을 본다 똥살때 핸드폰 보잖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네 똥살때 이상해 주어가 없잖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나는 똥살때 핸드폰을 본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하는거 아니야 나는 길을 걸을때 나는 음악을 듣는다 시작 나는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다 지금 뭐했냐면 나는 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으면 둘 중에 한 번 빼준거야 이게 언어의 효율성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너 몇살이 크기 어 얘 지금 큰 오류가 있었거든 주어가 없어 지금 학교 어디 주어가 없게 아 주어가 없어 이상해 지금 자 너 이름 뭐니 조준혁이 아 주어가 없다니까 조준혁이 말고 너 이름 뭐니 저는 조준혁이 저는 조준혁입니다 좀 병시같지 왜요 그렇잖아 약간 장인 같잖아 왜요 봐봐 자 너 이름이 뭐니 저는 미카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 외국인 그치 너 이름 뭐니 아 저는 정서열입니다 선생님 아들 유치원생들 그치 조준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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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 뭐니 아 저 지금 전웅아들 아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화낼색인데 구독자들 있어요 있어요 14명 있어요 저번에 스물이었던 것 같은데 빠졌어 빠졌어 그게 마음을 보여 그러니까 전웅일 말을 들면 전웅일이라는 말을 듣거나 하면 약간 어색해져 그리고 나는 똥을 쌀 때 나는 핸드폰을 보다 이상해 나는 똥을 싸면서 핸드폰을 보다 이렇게 해줘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쓰는 거 괜히 언어의 뭐를 위해서 언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빠르기 효율성을 위해서 너네 말을 줄이잖아 어 A A C B A C B C가 뭐냐 B C A D B C 알지 B C B C가 뭐야 Before Crisis거든 그치 크라이스스트가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태어나기 전 도라시 전을 B C라는 거잖아 그치 B C가 왜 줄이는 거야 언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치 너희 왜 BTS라고 해 왜 방탄이라고 하냐고 어 아니잖아 방탄소년단 아니야 뭐 이름 좀 이상하긴 하지마 왜 멋있는데 선생님 이러보다는 괜찮아요 그치 너도 BTS 팬이야 그렇다고 해 원래 너 안 그랬다고 너 얘기를 해 그거야 아니 그치 그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B라고 해 B라고 빨리 휴가는 솔직히 못생했어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화나셔요 휴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아니 휴가 잘생겼어 빨리 멈춰요 저 너 똑같은 죄송합니다 나 싫어해도 아 근데 진짜 정국이는 진짜 잘생겼어 맞아요 정국이 잘생겼어 휴가 잘생겼어 둘 다 아 어떻게 둘 세상이야 하늘 태양이 둘이야 얘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어 제 똑같이 생겨서요 어 기분 좋아해요 자 보세요 어 근데 이것저것 아 아 괜히 녹화했나 이거 봐 엄청 아니 더 유명해주면 좋지 뭐 아미들한테 공격받았고 유명해주면 좋지 자 언어의 효율성 언어의 효율성 때문에 금사문을 쓰는건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접속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는 뭐 왠 이프 비커스 이런걸 접속사는 그럼 그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콧마 나오고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주어가 예를 들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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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라는게 확인되면 둘중에 하나 없애주는게 맞습니다 알았지 나는 밥을 먹을 때 나는 TV를 본다 이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나는 TV를 본다 이걸 바뀐다고 둘 중에서 없애는건 뭘 없애는거야 뒤에꺼 뒤에꺼 예 틀렸으면 이 새끼야 접속사가 있는 부분 없애줍니다 대부분 왜 접속사가 여기를 왜 없애주냐면 얘도 좀 더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를 없애고 동사 지금 몇개 있어 두개 있는데 두개 있으면 안될지 아이 써줄거야 따라하세요 X, X, I, N X, X, I, N 진짜 쉽지 따라하세요 X, X, I, N X, X, I, N 너무 쉽지 않아? 이런걸 뭐라고 한다? 기본 기본 분사 고문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따라하세요 X, X, I, N X, X, I, N 너무너무 쉬운게 책보세요 책보면 책 없는 사람은 구독자여러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오쪽보세요 오쪽 오쪽보면 오쪽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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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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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접속사 맞지? 없애 그 다음에 마이파더하고 뒤에 희랑 같은거 보여? 오쪽새끼야 오쪽 저새끼가 어딨지 오쪽 니 오이 암페 왼쪽 SENGMA 이 영상 영상 안보여 전혀 오만텔도 와이 외부 와이 외부로 외부 외부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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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일거야. 해빙 쓰면 나 죽일거야. 난 해빙 아니에요? 해빙 쓰면 죽일거야. 오케이? 해빙 쓰면 나로 찾아야 돼. 알았어? 근데 여기 보세요. 나 실제로 썼던 일이야. 워즈에다가 아닌지 어떻게 돼? 워징 쓰면 나 진짜.. 이거 실제로 워즈가 썼다고. 이런 놈들이 워즈 쓴다고. 진짜 써. 어떻게 써야 돼? 비동산의 원래 형태가 뭐야? 내가 비동산이라고 했잖아. 비동산의 원리 형태는 비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IET 쓰면 비잉이 되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비동산이면 비잉을 쓰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비동산은 생략 가능한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생략 가능합니다. 됐어? 보세요. 2번 보세요. 없애. 웬 없애. 그 다음 휘 없애. IET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딩 쓰면 날라차게 한다. 어떻게 써야 돼? 히어링 쓰면 되지? 정답 몇 번이야? 2번. 2번이 정답. 너 지금 이해되냐? 안돼? 어? 아니 히어링에 3단 배가 나온거야. 다같이 대답 시작. 히어링. 활드. 활드인데 지금 여기 활드는 과거 할테니까 어? 동사 원형 홀에서 IET 붙였지? 히어링을 써야 돼. 아 여기다 아닌지. 과거에다 아닌지 어떻게 보죠? 네. 오케이? 이해되냐? 지금? 네. 어? 됐고. 이거 어렵다 해? 그 다음에 밑에 거 3번 봐봐. 너가 대답해 보세요. 자. 추적기 시작. Because 없애고. 그 다음. I. I 없애고 또. 그 다음 마지막. Was and I. 어떻게 됐냐? BING. BING 되는거야. BING 봉을. 그치? 근데 내가 BING은 생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BING도 없애면 봉을 쓰겠지? 그치? 정답 몇번이야? 1번하고 또? 2번. 2번. 이해되니? 어. 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 요거 지금 5쪽 있지? 5쪽하고 6쪽도 시험에 넣을 겁니다. 5쪽하고 6쪽. 이거 그대로. 그대로. 답만 외워도 마실꺼. 어. 알았지? 어. 근데 그건 아직 결정 안했어. 알았지? 문제가 모자로도 넣을거야. 모자로도. 야. 됐니? 안 됐니? 됐고. 4번 보세요. 저 독사 어디있습니까? 와일. 아이통크라고 하는거. 그러면 접속사 있는 주얼 없애야돼? 네. 아이가 주어지? 없애. 그 다음에. 오즈에다 아이는 집중이야. 오즈에다 아이는 집중이야. BING이. BING이. BING이 생략 가능하니까 뭐니? BING이. BING만 써도 되니까 정답 몇번이야?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와. 스윙이. 두 사람은 쉬운데요? 안 쉬워. 지금 내가 너무 쉽게 설명하는거야. 안 쉬워. 여기 보세요. 얘네들 같을때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없애고. 없애고. I NG. 따라하세요. X, X, I NG. X, X. 그래서 비본분사 부분은 X, X, I NG 쓰고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봐봐.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쉽게.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지? 수업이 너무 재밌지? 욕망.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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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싫어. 자. 수동템은 어떻게 생겼어? BP. BP가 수동템지. 너 수동템 뭔지 알아? 수동템요? 너 진짜 모르는? 드러보는 중이야. 드러보는 중이야. 아. 진짜? 아. 아. 야. 너 조금 더 노력해. 진짜야.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 잘할게 만들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공부 못했던 애를 천지로 만든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 다 둘러보세요.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맞아. 나 근데 진짜 장애인이었어. 근데 내가 잘하게 만들어줄게. 그 대신 따라만 봐주세요. 오케이? 응. 진짜야. 아니야. 정말 힘들어도. 아. 물론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못하는 애를 잘하게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 내가 해줄게 해줄테니까 제발 따라만 보세요. 오케이? 힘들다. 그 대신. 분명 힘들까? 너 오늘 숙제하면서 너 진짜 내 입 막 싹 넘어갈 거야. 알았지? 그래. 그래. 알았냐? 자 여기 보세요. 봐봐. 수동템은 비동사 프레스 평평입니다. 봐봐. 수동템에서 설명해줄테니까. 봐봐. 나는 커피를 마셔. 나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의지가 있어 없어? 있어. 의지가 있겠지? 그럼 능동은. 오케이? 네. 근데 커피는. 그냥 너로 하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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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왔습니다. 자. 나는 의지가 있게 네 머리에서 잘 당겼지. 나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이야. 너는 그냥 그니 머리가 잘 당겨진 거 아니야? 그럼 수동이야. 알게 되겠지? 알았어? 내가 얘를. 능동이야 수동이야. 때렸어. 능동이야. 너는. 수동이야. 맞은 거지? 수동이야. 이해 되니? 네. 얘가. 너 집중. 너 봐. 오늘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했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인데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공부해 이 새끼야. 그래서 공부했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수동적으로. 그게 능동적으로. 그게 능동적으로. 그래서 수동은 BPP다. BPP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BPP? 아 근데. 브레이크, 브로크. 그거 마시죠. 괜찮아. 괜찮아. 자.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크. 플라이,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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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로우는 이제 플로우. 플로우. 내년에 사인. 나도 모르겠는데. 따뜻해야지. 시. 서. 신. 신. 잠깐만. 가상의인이야. 그렇죠. 시. 서. 신. 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는 보다지. 시는 보여? 지다고. 브레이크는 깨다지. 브로크는 깨? 지다. 지다고. 어프는 열다지. 어픈드는 열? 열젤 지다. 이런 게 수동인데. 자 필요없고요. 여기도.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주어가 있고. 수동태니까. BPP가 있겠지. 뭐니? 콤마하고 주어동사가 있겠는데. 얘가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어떤 특징이냐면. 따라하세요. X, X, I, N지. X, X, I, N지. 접속사에 X 할거야. 난 뭐 없애냐? 주어. 주어 없애고. I, N지 하면 어떻게 돼? BING, PP지. 근데 내가 아까 BING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 가능하니까. BING, PP 나오고. 콤마하고 주어동사가 있겠다. 다시. X, X, BING, PP. 근데 얘 생략했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따라하세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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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시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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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다시. X, X, I, N지. X, X, I, N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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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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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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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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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killed는? 죽임을 당하면서 어? 선생님이 왜 면서라고 해요? 왜 면서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접속사가 뭐뭐면서란 뜻이 진짜라 as 뭐뭐면서란 뜻이 진짜라 as 조금 더 알려준거야 다시 집중해봐요 알았지? reading a book 해서? 책을 읽으면서 아니요? pulled 네? 풀? 읽으면서? 다시 asking 질문을? asked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 진짜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3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은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ing 슬랩 pp 슬랩 이렇게 두 귀에 하나 걸리는 거잖아요 뒤에 콤만하고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누구만 보면 되냐면 진짜 시험 분사 부문은 주어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ing인지 pp인지 모르면 여기 뒤에 있는 주어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주어가 집중! 주어가 의지가 있으면 ing 슬랩 의지가 없으면 pp 슬랩 능동이고 pp는 무조건 뭐? 수동입니다 ok? 이 ing는 원래 뭐였어? xxing pp는? 시작! xx pp가 되는 겁니다 예의만 좀 알아두세요 ok? 자 여기까지 적고 잠깐 쉬겠습니다